그럼 저는 문어 vs 가오리를 해보겠습니다 가오리 어디 갔지? 가오리 어디 갔습니다? 쨍쨍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헠 내가 그렇게 시켜질 것 같냐? 두개 달라붙기! 어? 잘하면, 화면에 보이게 해야지! 달라붙기! 근데 이거 낙인데? 하지만 나는 돌물이다 절대 깨지지 않지 나와라 먹물을 쏴 먹물처럼 근데 화면이 보이라니까 근데 한 시간 후에 다 없고 가오리 속수 좀 번개 끝까지 버티는데 빨리 탕! 으으! 문어 달려! 알루 다 잘라버리지! 네 문어 해주세요